대중의 야뉴얼의 비가 더 높은 것입니다. 세계의 물이 40%에 10년에 낮아져서 제가 찾아온 이유는 아주 중대한 임무에 참여할 우주 생물학자가 필요해서입니다. 발의 기지입니다. 달에 착륙한 후 여러분들의 임무는 기지 안에 남아있는 중요 샘플을 회수하여 지구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구조선이 이미 출발했다고 해. 아직 시간이 있어. 우린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 우선 임무에 집중한다. 기지 내 상태의 전수조사는 필요합니다. 지금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제작님 전방에 생체신도가 다가옵니다. 지금 바로 코앞입니다. 뭐였을까? 이상한 점이 함득할 때도 아니에요. 만약 정부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면요. 정말 이번 임무가 성공하길 바라시는 게 맞나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방어로 입고 기다리고 있어! 전화지로 보여요. 괘신이 계속 먹던 겁니다. 전화지로 보여요. 전화지로 보여요. 오세요. 제작용으로 war기 한사람으로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